기타의 기타 기타는 그냥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께서 저희 삼형제가 다 기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주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듀오로 합쳐졌을 때 또 다른 매력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이자 숨고에서 기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클래식 기타리스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타를 접했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 레슨을 받았고요 크면서는 한예종에 있는 영재 예비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18살 때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삼형제가 다 기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거실에 항상 기타가 한 데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먹고 쉬다가 자연스럽게 한 명이 기타 잡으면 그냥 연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받아서 연주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수원토박입니다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유학을 가기 전까지 수원에서 쭉 살다가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귀국해서는 자연스럽게 수원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하면 수원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 수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팔달문과 장안문이 있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정조로라고 하는 길인데요 저희 삼형제가 그 길에 있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 기타 학원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안문이랑 팔달문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음색인 것 같아요 음색이 실제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또 하나는 기타는 피아노와 같이 완벽한 악기라고 해서 혼자서 이제 반주와 멜로디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페인으로 갔던 것은 마드리드 왕립음악원이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 학교는 기타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꿈같은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짤즈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템 음악 대학을 가서 한국으로 따지면 석박사 과정을 까지 공부를 하고 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스페인어 때문에 고생을 좀 했고 스페인어를 겨우겨우 열심히 해서 끝냈더니 이제 독일어가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석사를 들어가려면 외부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따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언어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피드백도 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유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듣는 관중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려야 한다 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클래식 기타가 비주류 악기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처음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레슨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기타가 좋은 취미이자 평생에 좋은 친구로 됐으면 좋겠다 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악기 하나를 다룬다는 게 정말 삶의 질을 올려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기타는 혼자 조용히 또 연주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저와의 레슨이 끝나더라도 스스로 원하는 곡을 찾아서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야지 그냥 평생 기타를 곁에 두고 취미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르마노는 스페인어로 형제라는 뜻인데요 저희 형제가 스페인에서 활동을 할 때 에르마노스 김이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명을 고민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역하면 김형제거든요 약간 토속적인 느낌이 나서 에르마노스에서 좀 줄여서 에르마노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학교를 계속 쭉 다니면서 같은 교수님께 레슨을 받았는데 연주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저는 좀 투박하고 조금 파워풀한 연주를 한다면 동생은 좀 섬세한 연주를 해요 그래서 각자 독주 스타일이 다른데 듀오로 합쳐졌을 때 또 다른 매력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이 저희 듀오의 특별한 점인 것 같고요 형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평소에 이렇게 맞추지 않았는데 느낌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주로 약속된 연주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타 연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김승원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에서 기타를 빼면 설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기타는 그냥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때는 좋은 기타리스트이자 좋은 기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냈던 것 같고 30대가 돼서는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20대는 부화하기 전에 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알을 깨고 나온 새이지 않을까 유학하던 과거의 저에게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겁 없이 뭐든지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스페인 유학이 끝나고 돌아와서 에르마노 기타 트리오로 많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일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최종적인 일을 하기 위한 시작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평생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더 나은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들을 토대로 더 좋은 기타 레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타의 매력을 알리고 기타를 좋은 취미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